우리 그룹이 8월 개막을 앞둔 2016 리오올림픽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효자 종목인 양궁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헤드와 코오롱 스포츠는 5월 19일 국가대표 선수들과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코오롱 양궁팀 X10 보이즈 이승윤 선수를 비롯한 총 6명의 남녀 선수들은 남다른 모델핏을 뽐냈으며 촬영 내내 훈훈한 동료회를 나누고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오올림픽 출전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제가 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화렴표라는 도전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양궁 국가대표팀은 헤드의 경기 유니폼과 연습 운동복 등 의류를 코오롱 스포츠의 신발 등 스포츠 액세서리를 착용하게 되며 코오롱 제약에서는 이승윤 선수에게 운동 효과를 높이는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헤드는 양궁뿐만 아니라 레슬링 국가대표팀의 경기복과 신발도 후원할 예정이며 엘로드는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될 골프 국가대표팀의 의류 및 골프 용품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의 2016 리우 올림픽의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을 통해 우리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코오롱이 후원하는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